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 강해도 너무 강합니다. 지금 굉장히 뜨거운 경제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기존 경제 이론들이 잘 맞지 않는다, 이런 평가들도 월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 홀로 호황이다.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의가 없습니다. 파월 상도 오늘 워싱턴에서 열린 캐나다 경제 포럼에서 인플레 2% 확신이 들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증시, 그리고 채권 금리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긴축 후폭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국은 예외입니다. 모든 예산과 경제 법칙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미스터리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필립스 곡선 이론이 안 맞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반비례 관계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 실업률은 그만큼 올라야 하는데 미국에는 이 법칙이 들어맞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는 조금씩 둔화하고 있지만 실업률은 3% 후반대를 지키면서 완전 고용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팬데믹 때 쌓아두었던 여윳돈, 저축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 소비는 여전히 화랑입니다. 3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로 예상치인 0.3% 증가보다 높은 0.7% 증가였죠. 그리고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가 늘면 생산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오히려 미국 노동 생산성은 지난해부터 오르고 있습니다. 또 장단계 금리가 역전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 침체는 그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왜 이럴까요? 전문가들은 이민 그리고 인공지능 AI 발전이 강한 미국 경제를 이끄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공급 부족 현상을 이민과 AI가 해소를 하고 전체적으로 경제 파일을 키워서 소비를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게 반짝 호황일 수 있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생산성 측면에서만 보자면 팬데믹 직후에 닥친 공급망 위기가 해소되면서 생산성이 잠시 올라간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은 또 항상 가장 약한 곳부터 오겠죠. 금리 상승에 취약한 변동금리 대출,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지만 신용카드나 오토론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입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실제 지난해 4분기 미국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3.48%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이런 카드론이나 오토론이 좀 많이 쓰는 서민층이 가장 위험한 재층이 아니겠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러한 사태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체크해봐야 되겠고요. 또 이번 주 남은 일정들도 많이 있거든요. 기테크 기업들의 실적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이스라엘의 대응, 이스라엘이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 공격을 한 것에 대한 이스라엘이 대응을 할지가 큰 관심사고 변수가 될 텐데요.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확전을 자제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대응을 하겠다고 천명을 하고 있죠. 다만 전면전이 아니라 제한적인 형태로 보복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친이란 무장집단을 공격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전에 4월 초에 시리아 영사관 습격을 한 것처럼 이란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으면 사태가 다시 또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중동 위기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물론 오늘은 좀 약간 멎었지만 이게 앞으로 강달러와 겹치면서 환율도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원유 가격, 강달러 이 부분이 잠잠해질지가 금융시장 안정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IMF 충계총회가 열립니다. 주요 국가들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 현재 위기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이어질 것 같고요. 또 뉴욕 증시에서는 지정학적 갈등 외에 금리나 지연 후폭풍이 계속될지가 관심사입니다. 파월장을 비롯해서 여러 패드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금리 인하가 지열될 것 같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처럼 채권 금리가 계속 급등하고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휘청이는 뉴욕 증시의 기업 실적이 소망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어제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오늘 BOA까지 주요 금융기관들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내일은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지역은행, 중소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만약에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한다면 금융 리스크,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경기종합보과소죠. 베이지북이 17일에 공개가 됩니다. 미국 금리나 속도와 관계없이 다른 선진국들의 피벗과 인플레이션 움직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과 관계없이 금리 인하 쪽으로 약간씩 선회하고 있는데요. 오늘 캐나다가 3월 물가 상승률, 그리고 내일 영국 인플레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과 금리 인하 지연을 어떻게 시장에서 소화할지가 이번 주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전자신문 정희설이었습니다.